선동꽃게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 상품. 선동꽃게 판매합니다. 개를 잡자마자 배에서 급냉하는 개를 선동꽃게라고 합니다. 꽃게는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이 많고 키토산 성분도 많아 건강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요. 판매가격 암꽃게 1kg 3에서 3이 39,000원, 몽땅 봄암꽃게 1kg 4에서 6이 38,000원, 택배비 4,000원 추가, 3kg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암꽃게 1kg 5에서 6이 내외 33,000원, 몽땅 암꽃게 1kg 6에서 7이 31,000원, 택배비 4,000원 추가, 3kg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선동꽃게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닷컴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및 연락처 확인하시면 성에 관해 두가지 모르침가 가능합니다.